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칼림바 배우기 이지 칼림바입니다. 칼림바 구매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칼림바 바디 종류에는 어쿠스틱 칼림바, 플레이트 칼림바, 그리고 어쿠스틱과 플레이트의 중간 형태인 할로우 바디 칼림바가 있습니다. 어쿠스틱 칼림바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칼림바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입니다. 앞면에 커다란 사운드홀과 뒷면에 작은 사운드홀 두개가 있구요. 어쿠스틱 칼림바의 특징은 가볍고 음향이 크면서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단점은 고음의 울림이 좀 약하구요. 수원용,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요. 그래서, 수원용,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플레이트 칼림바 플레이트 칼림바입니다. 취미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칼림바 형태입니다. 나무나 아크릴 판에 바로 금속키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음량은 잦지만 소리가 고르고 아름다워서 칼림바로 힐링을 원한다면 플레이트를 추천합니다. 연주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즘 크게 유행하고 있는 아크릴 투명 칼림바입니다. 할로 바디 칼림바 어쿠스틱 칼림바와 플레이트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용, 취미용으로 모두 적합합니다. 아랫면에 이렇게 사운드홀이 있어서 밑면에 이렇게 사운드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운드홀은 또 다른 사운드홀이 있습니다. 아크릴 투명이 높은 그 사운드홀입니다. 아랫면에 이렇게 사운드홀에 이렇게 사운드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운드홀에 이렇게 사운드홀에 이렇게 사운드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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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